다음으로 전남 담양군의 현안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담양지역에선 인구 부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자리매림하고 있습니다. 조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담양군은 대나무가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함께 지역 특유의 먹거리로 유명합니다. 이런 담양지역에서도 지역민들의 고민을 더하고 있는 현안이 여럿 존재합니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현안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문제입니다. 전남 담양군은 다른 전남 시군과 같이 정부에 의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지적인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안 그래도 큰 인력 보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전남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에서 대상 전남 시군 13곳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134명을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 현안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 운영 방향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는 개발 면적 127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로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조성 중입니다. 조성과 입주가 끝나면 1,400여 세대가 이곳에서 담양 지역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불어 여러 교육문화 복지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라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약적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역사회에선 담양의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 가능한 만능약으로도 손꼽히고 있어 단지의 앞으로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축산업 발전으로 점차 심해지는 축산 악취 문제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사이에서 발이 묶인 추월산 케이블카 건설 등 여러 현안이 걱정거리로 남아있습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